고려시대판 이 사람이 세종대왕이야. 알겠나? 고려로 치면 조선의 세종대왕만큼 대단한 왕이 현종이야. 왜냐하면 현종이 태어날 때도 아까 그랬잖아. 사생화로 태어납니다. 태어날 때. 왜냐하면 내가 한번 이야기했죠. 어제 아버지는 왕건의 아들이야. 엄마는 왕건의 손녀야. 왕시들끼리 당시에. 그런데 혈통은 오리지널 최고의 혈통인 거야. 그래서 그렇게 해서 사생화로 태어나자마자 왕실에서는 왕실에 안좋은 케이스로 태어났기 때문에 엄마하고 아버지에 대해서 형벌이 내려지거든. 내려지는데 엄마는 애 낳고 낳는데 얼마 지나다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아버지는 유배 갔거든. 그래서 유배 갔는데 결국 아버지도 얼마 못 살게 죽어버려요. 결국은 현종이 어린 나이에 부모를 다 잃은 고아가 되는 거야. 왕족이지만은. 그래서 이런 이야기 나와 버렸는데. 그러니까 현종이 어린 나이에 부모하게 됐잖아. 됐는데 목종 때 와서 목종이 애 못 낳았잖아. 그러니까 현종이 있잖아. 지금 현종이 혈통은 좋잖아요. 그런데 아까 천추태우 있지. 아까 천추태우가 김치앙하고 이래가지고 거기서 애 낳아서 후회전 삶을 낳으니까 현종이 하나 라이벌이 되잖아요. 현종을 죽이려고 처음에 엄청 죽이려고 시도를 많이 했는데 현종이 어쨌든 절에서 어떤 숨어 살았는데 선임이 잘 이렇게 지켜줘가지고 현종이 진짜 구사지생으로 살아나요. 그러나서 실제로 그런데 어느 순간 강조정빈이 일어나서 목종을 죽여버리잖아. 그런데 후계자가 없잖아. 그래서 강조가 이 현종을 숨어있던 현종을 찾아와서 왕으로 추대했는 거야. 그 추대하자마자 뭐야 일어났다고? 그라니 쳐들어와서 왕 되자마자 막 소망당이잖아요. 나주까지 개경은 불타고 난리였죠. 그리고 이제 또 돌아와서 이제 다시 지혜롭게 위기를 겪었잖아. 그러면 이제는 침입 대비해야겠다 싶어서 80년 동안 강감찬하고 열심히 대비를 해가지고 그 다음 3차 침입을 물리쳤잖아. 물리치고 나니까 그때부터 태평성대가 찾아온 거야. 그래서 현종의 삶이 바로 진짜 드라마틱한 그때의 삶이었어요. 어쨌든 고려그란전쟁 가끔 질문 없거든. 선생님 한능금 잘 치려면 고려그란전쟁 보는 게 좋겠어요? 보면 좋기야 좋겠지만 그 50편 보는데 한두 문항 나올까 말까 한데 한 문항 맞추기 위해서 50회 다 볼 편은 좀 불필요하잖아요. 물론 시간 나면 봐도 좋지만 굳이 금방 내가 했는 게 다 해요. 50편 그 드라마 고려그란전쟁 줄이면 이렇게 됩니다. 현종 한번 볼까요? 고려그란전쟁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69회 시험에 나온다 이거 알았죠? 현종 없죠? 별표 쳐놔라고 현종은 알았죠? 현종 5도 양계 뭐예요? 지방조직정비다. 중앙조직정비는 언제였죠? 그 위에 성종 때 파란 것이 있었지. 이성육부 중앙조직은 성종 빼고 지방행정구역정비가 5도 양계. 이따가 지도 보여줄게요. 5개도와 양쪽 경계에서 5도 양계 체제가 바로 현종 업적입니다. 알겠죠? 한 장 딱 잡고 38페이지도 한번 보실래요? 자 거기에 보면 도가 몇 개죠? 도가 서해도, 교주도, 양광도, 전라도, 경상. 오늘날처럼 전화도, 경상도는 익숙하지요. 대신에 충청도, 강원도 이런 건 없어요. 그래서 교주도, 서해도, 양광도, 경상도, 전화에서 5개 도죠? 그리고 북쪽 경계, 동쪽 경계가 2개지요. 그래서 합치면 뭐가 되죠? 5도 양계. 옆에 눈길 딱 돌리면 현종에서 눈길 딱 돌리면 뭐가 나오죠? 현종 칠하고 5도 양계 칠하면 돼요. 내친김에 또 본문에도 역시 5도 사각형 중앙편 칠하고 양계 사각형 중앙편 칠하고 5도 칠하고 양계 칠하고 그 밑에 5도는 상승행정관이 없는 일반 행정구역으로서 안찰사 파견하거든. 조선시대는 관찰사라 하는데 관찰사는 도청 소재지의 가명에 상주를 해요. 오늘날 도지사처럼. 그런데 고려시대 안찰사는 그냥 살필 안짜거든. 한 번씩 가보러 가는 거야. 그러면 지방은 누가 통치하죠? 누가 통치하겠냐? 5도 안에 뭐가 있겠냐? 5도 안에 보면 고위 올라가면 사, 도, 호부, 팔, 목 하는 거 나오죠? 그 위에 줄에. 사각형. 그치? 사, 도, 호부, 도, 팔, 목. 팔, 목 여기 광역시야. 그리고 주, 군, 현에 이렇게 각각 지방관이 있거든. 목사, 군. 군수, 현령 이런 애들이 있으니까 5도에는 안찰사는 그냥 감시하러 가는 거야. 그냥 알겠지? 양계는 뭐가 있지? 병마사가 가는데 선생님. 왜 5도에 파견된 안찰사와 양계에 파견된 병마사가 다르지요? 금방 지도받잖아. 둘 중에 5도는 일반 행정구역이고 양계는 뭐? 군사 행정구역이야. 국경. 그래서 병마사가 가게 되는 거야. 이 말이야. 알았지? 그 다음 내칭기면 끝낼까? 삼경은 뭐였어? 개경 있고 또 평양을 뭐? 서경에 했잖아. 그거 누구 업적이냐? 태조라 쓰고. 그리고 딴 거는 필요 없고 경주를 나중에 동경에 내는데 그거 문종 때 남경치라고. 그거 어제 배웠잖아. 이따가 또 나오겠네. 한양을 남경 성적시킨 문종업적이고. 됐어요? 5도 양계. 옆에 지도 속에 5도 양계가 있지요? 5도 양계가 있고. 그 다음 지도에 표시되지 않았는데 4도 5부는 군사 행정구역이고 그리고 팔목 주군현이 있단다. 알겠죠? 그리고 성종 때 12목 설치, 지방관 파견 첫째 줄 있었죠? 12목의 메인 12개 도시에 지방관 보낸 게 성종이고 현종 때는 행정구역 정비가 됐다. 5도 양계 체제로. 알았죠? 현종. 멋진 왕이죠. 됐습니까? 네. 다시 돌아와서 현종 업적에 한 번 더. 5도 양계 4도 부 팔목 행정구역 정비는 현종 업적이고 그다음에 그란 2차 때 개경 함락하고 나주 피난 갔고 이때는 양규 장군이 잘 막아냈죠? 그리고 3차 때는 강감천의 기주대첩이 있었고 그리고 불심으로 국낭 극복하자고 초조 대장경 만들고 그리고 7대 실록, 7대 실록에서 현종 업적이 되겠죠? 맞나요? 그리고 아까 말한 대로 엄마 아버지 일찍 죽었다 그랬잖아. 고아가 됐잖아. 그래서 돌아가신 엄마 아버지 너무 피참하게 돌아가셨잖아. 그래서 아버지 유배지에 돌아가시고 이래가지고 엄마는 애 놓고 얼마 안 돼서 또 죽고 이래가지고 부모님을 위해서 현화사를 만들어 자기 이름이 현종이니까 현화사 이렇게 기억하시라고 알았지? 현종이니까 현화사 어제 귀법사 누구였냐? 광종, 키키키 광종, 귀법사 이렇게 했잖아. 현종이니까 현화사 그렇게 기억해도 되고 그리고 성종 때 최성동 없애던 연등의 팔관에도 부활시켰다. 됐죠? 네, 현종 업적.